한국체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이킹패스 안녕하세요 트리패스입니다 이렇게 축제에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오늘 첫 1위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분 좋은 기분을 축제에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저희 첫 대학 축제거든요 2024년 첫 대학 축제인데 저희 트리플에스가 한국체대에서 첫 대학 축제를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체대 여러분 저희 트리플에스 기사에게 소리 한 번 트게 들려주시면 안 돼요? 네 이번에는 저희가 여덟 명이서 준비한 무대 보여드릴 건데 네 기대되시나요? 네 저희도 한체대 축제 열심히 재밌게 즐기고 갈 거니까 여러분도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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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